한 번 외워봐. 8, 7, 1, 1, 0, 2, 3. 아, 너 운동권 같다 보이냐? 다들 가슴을 책으로 가리고 싶기야. 가슴도 없어도 당당하게 살아, 당당하게! 소송이 불가능합니다. 태호랑, 죽은 지 8시간도 안 됐는데 아버지가 죽은 아들을 봤다 못 봤다. 정황상 고문지사가 확실해요. 잠깐! 각각해서 심려가 크십니다. 도서관이 책상을 탁 치니? 억 하고. 응? 아, 왜 진짜 못해! 사실 확인 좀 합시다. 익사죠. 이번에 서울대생 고문에 구축인 놈들이야. 내 다 책임질게요. 만들겠습니다. 내내 빨개이 잡는 거 방해하는 간나들은 무조건 빨개이로 간주하가서. 죽기 사귀는 몸부림치는 그 스무 살 청년을 그 경찰 두 명이 당당자야 들었다고? 이거 중요한 거야. 꼭 알려야 돼. 안 해. 야, 그럼 사람이 억울하게 죽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? 그건 너무 세상이 바뀌어요? 가족들 생각은 안 해요? 저 사이고. 뭐지. 뭐지.